아 마누라 좋다 애초가 라인 자 리버풀이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반전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아스톤빌라에게 충격적인 7골을 내주면서 패했던거 포함을 해가지고 머지사이더비도 굉장히 아쉽게 좀 비겼잖아요 그래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셰필드를 2대1로 제압을 하면서 3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면서 리버풀이 중간순위 팍 끌어올렸어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에버튼이 현재 1위인데 물론 경기 숫자 차이가 있고 또 경기들이 이어지니까 순위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리버풀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을 그러면 정리할 때 크게 3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번째는 공격 쪽의 전술 변화 특히 이제 피루미누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피루미누가 최전방에 들어갔을 때 시즌 초반에 지금 골이 없었고 오늘 경기 전까지 아 피루미누가 조금 폼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 플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피루미누를 살짝 세컨으로 올려놓고 최전방에 살라 그리고 조타가 이제 두번째 이적혀와서는 선발로 뛴 겁니다 경기는 이제 그전에 교체도 있었지만 선발을 프리미어리그 따졌을 때는 조타가 두번째 선발 리버풀에 나온 건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자 살라가 최전방 만에 피루미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웠는데 이게 오늘 공격 쪽에서는 효과를 좀 발휘했다고 보입니다 피루미누가 오히려 최전방에 있는 것보다 2선 쪽에 약간 내려서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뛰면서 연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방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 두 줄 수비에 갇히거나 이래가지고 피루미누가 어떤 피루미누는 개인 탈압박을 막 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막 굉장한 화려한 개인기로 그러니까 피루미누는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쭉쭉 다른 선수 원터치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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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피루미누을 살짝 밑으로 좀 빼다 보니까 오히려 피루미누의 어떤 강점들 그러면서 리버풀의 어떤 공격 라인에 힘이 더욱더 살아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루미누가 오늘 또 골까지 넣었죠 41분에 핸더슨이 찍어준 거 만에가 머리로 연결했는데 피루미누가 맞고 나온 골을 이제 골로 넣었습니다 피루미누의 올 시즌 프리미엘의 첫 번째 골입니다 근데 골도 골이지만 피루미누가 오늘 스프린트를 무려 몇 번 했느냐 와 이거 정말 한 경기에 나오기 어려운 것 같은데 23번의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확실히 전방에 박혀있을 경우는 움직임에 좀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약간 밑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피루미누가 스프린트도 상당히 많이 하고 많이 상대를 흔들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피루미누를 내렸던 선택이 좋았던 것 같고 좋타를 저렇게 이제 측면 쪽으로 좀 갖다 놨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좋다가 이적혀와가지고 살라, 마네, 피루미누, 조타 요게 요렇게 선발 라인으로 구성한 건 처음입니다 조타가 이제 그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때도 선발을 처음으로 이제 리버풀에서 뛰었었는데 프리미어리 경기 그때는 이제 조타, 피루미누, 살라 요렇게 쓰리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저렇게 했었는데 음... 리버풀이 물론 마누라 라인 자체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 마누라 라인만 계속 쓰리톱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다 상대한테 일켰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뭐 미나미노 데려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해법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조타가 이제 이번 시즌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했었는데 이런 방안도 있다 이런 플랜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마누라 라인의 조타가 대신 어떤 선수에 대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 4명! 마누라 라인 플러스 조타 요것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으로서의 어떤 또 하나의 옵션 이게 좀 나왔다가 좀 보입니다 애초화 라인이라고요? 마누라 플러스 조타는? 미쳤다 진짜 아 마누라, 조타, 애초화 라인? 또 하나는 저 수비 쪽에 있는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리버풀의 포인트는 또 수비 쪽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좀 장기 부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센터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파비뉴를 예상처럼 내렸습니다 파비뉴는 뭐 센터백도 잘 보는 선수니까 파비뉴를 내렸는데 오늘은 파비뉴보다는 오히려 고메스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고메스는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오른쪽 풀팩도 보는 선수잖아요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오늘 왜 고메스가 좋은 활약을 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클럽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죠 라인을 올려놓다 보니까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공간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불안하게 되거나 공백이 생기면 클럽 감독의 축구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라인이 높으니까 이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수비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반다니까 빠졌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조 고메스가 오늘 같을 때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속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데 속도가 있는 고메스 선수가 계속 여기서 뛰어주면서 커버하고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 고메스가 아까 제가 중간에 옵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순간 시속이 가장 빨랐을 때가 31까지 나왔더라고요 31까지 그래서 31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메스 선수의 어떤 수비력 그리고 오늘 고메스 선수가 와 압도적입니다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위험지역에서 볼을 걷어냈던 이게 8번입니다 8번 8번으로 그 다음으로 말았던 게 파비뉴가 6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핸더슨이나 이렇게 되는데 압도적으로 이렇게 조 고메스가 많은 걷어내기라는 위험지역에서 또 빠른 속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리버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반다이크가 빠져있는 이 수비를 그동안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파비뉴의 어떤 이 기술적인 또 어떤 영기한 어떤 커버 거기에 이제 고메스의 어떤 빠른 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되겠죠 물론 좀 마티프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만 보면 조 고메스의 어떤 빠른 발이 이런 리버풀의 수비의 어떤 고민을 또 이렇게 메워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좀 평가받을 수 있다 물론 알리송도 이제 복귀한 거 골키퍼 이것도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자 또 세번째 평가의 점은 뭐냐면 어 저 가운데 이제 조던 핸더스입니다 조던 핸더스는 확실히 어 리버풀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핸더슨이 오늘 뛴 거리가 얼마냐면 12.16km를 뛰었습니다 이 핸더슨이 기본적으로 뿌려주거나 만들어주는 능력도 상당히 좋은데 저렇게까지 좀 많이 뛰어주니까 거의 찍지 않고 찍지 않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핸더슨의 제가 히트맵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옵타에서 나온 핸더슨의 히트맵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12km 이상을 뛰었는데 뛰었던 이 공간 자체도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저는 히트맵이 정말 미친거죠 이게 이런 히트맵은 뭐냐면 몇 명을 겹쳐놨을 때 나오는 히트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팀 전체에 어 우리가 히트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거의 혼자서 이렇게 뛰었어 혼자서 이게 지금 네 그렇죠 30대의 활동량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핸더슨이 있을 때 없을 때 리버풀이 그 뭐 경기력이 많이 뭐 좌우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핸더슨이 이 정도로 많이 뛰어주니까 네 혼자서 이 정도면 미친 수준이죠 어 핸더 어떤 복제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핸더슨이 정말 허리에서 많이 뛰어주네요 엄청나게 뛰어주면서 좋은 패스 연결해주고 계속 흔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 핸더슨의 역할도 좀 컸다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풀백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보자면 뭐 로버트슨이나 어 아널드 캬 진짜 화려하죠 네 리버풀의 이 좌우풀백은 시즌 초반에는 사실 그 아널드가 살짝 조금 덜 올라온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 오늘 경기를 보면서는 아 이 지금 보면 로버트슨하고 이제 아널드가 점점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 아널드 같은 경우는 전반전이었죠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아주 감각적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 바로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이제 살아나게 된다면 리버풀은 전반전에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웠던 것들을 좀 더 극복해내면서 더 높은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좀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뛰어주는데 여기 핸더슨을 같이 눌러버리면 어떠냐 크 세 선수만 갖고도 경기장을 이렇게 누려버리니까 진짜 풀백되고 핸더슨이 저렇게 가운데서 움직여주면 이건 끝장인 거죠 예 물론 뭐 만에는 여전히 잘합니다 살라가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골대를 맞거나 좀 뭐 마지막에 0점 조준 같은 거는 좀 어렵기도 했었지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평점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가장 높은 평점이 누구였냐 조던 핸더슨을 지금 7.7을 주고 있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입니다 핸더슨이 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활동량만 갖고도 조던 핸더슨을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고메스가 7.5 아널드가 7.5 피르미누가 7.5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골을 넣었던 좋다는 7.0 이런 식으로 평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3경기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인을 거두면서 좀 다시 한번 흔들렸던 분위기를 다시 잡아간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